단추를 다시 한번 채워봐야 할 것 같은데 옷 어떻게 힘든지 한번 보여줄래? 아, 단추를 잘못 채웠봐나? 미래야, 차근차근 다시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? 어? 왜 안되지? 퍼즐 잘 안맞춰지니? 네 한번 이거 어떻게 퍼즐 맞추는 건지 엄마한테 천천히 한번 보여줄래? 네 이게 여기인 것 같은데 안맞아요 어? 맞았다! 그래 그럼 여기? 아싸 오예 마지막 하나는 여기! 잘 됐다! 미래야, 미래야 잘하고 멋지다 잘하는구만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해낼 수 있는 힘 바로 자기주도성인데요 어릴 때부터 자기주도적으로 키워야 아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스스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놀이를 통해 아이의 주도성을 쑥쑥 키워주세요 네,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놀이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놀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나는 슈퍼 영웅이라는 놀이인데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자기 몸을 전지에 눕힌 다음에요 부모님들이 외곽선을 이렇게 좀 따라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물어요 너가 이렇게 많이 힘이 생긴다면 너 어떤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니 하고 아이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책 만들기 자신의 또 아니면 게임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책도 좋고 게임도 좋고 그런데요 이 게임 같은 건 자기가 한번 규칙을 한번 만들어봐서 자신만의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다 뭐예요 항상 누군가가 시켜야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한번 뭔가를 해보는 어떤 그런 경험을 성공 경험을 좀 주는 그런 게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방청객 중에서 직접 이 나는 슈퍼 영웅 만들어오셨잖아요 저희 지금 노건국 어린이 가족과 함께 있는데요 나는 슈퍼 영웅을 해놨습니다 이게 대단한데 건국이가 직접 그렸어요? 네 알겠어요 아저씨 한번 보여줄게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? 건국이를 직접 눕혀서 그리셨는데 건국이 이렇게 크다니 너무 놀랍네요 알통도 있고요 그렇죠? 뭐 운동도 한 것 같고요 네 우와 정말 잘했습니다 자 어이구야 너무너무 큰 대작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건국이 이거 그리면서 어떤 바라는 게 있어요? 나는 슈퍼 영웅 이런 거 되고 싶다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? 어떤 힘이 생겼으면 좋을까요? 힘이 세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? 운동을 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힘이 세져서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? 힘이 세질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네 우선 많이 커서 놀랐고요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함께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자기 주도를 잘 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는 슈퍼 영웅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작이죠? 그러니까요 아이의 몸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부모님들한테 너무나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건국이처럼 나중에 축구선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꿈도 한번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간 되실 때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선생님 네 네 오늘 저희가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놀이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쉬는 날이지만 이런 휴일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놀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얘기한 자기 주도성 저의 생각은요 혼자서도 잘해요 냅둬요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할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부모님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네 저는 자기 주도성 삶의 터보 엔진 아 네 그래요 오늘 정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놀이 하시면서 내 아이의 인생에 터보 엔진을 달아주실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영애 선생님 김생민 씨 그리고 건국이 부모님도 고맙습니다 건국아 고마워요 네 글 채택되신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 어린이 후에서 위인전 세트 준비하고 있고요 도서 출판 글뿌리에서 영어 전집 신나는 미술놀이터 미술로 생각하기에서 전자사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채연이의 이중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중생활이라고 하는지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11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